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요. 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서열 강아지 훈련은 관심, 이해, 배려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관찰이에요. 관찰을 잘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관심, 관찰, 이꼬르 같은 겁니다. 관찰, 관심, 이해, 배려. 배려는 교감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강아지 훈련은 관찰, 이해, 배려. 관찰은 관심을 말하고 이해, 배려는 교감교육이다. 그리고 서열은 존재합니다. 서열은 존재하고 서열은 강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강압, 강제적. 서열은 강압이나 강제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열은 놀이속에서도 존재하고 산책시에도 간식타임에도 사물을 이용한 놀이에서도 교감 속에서도 서열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누가 이래요? 이 배려를 씹어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놈 때문에 서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를 잘못한 거다. 이해를 잘해버리면 그 놈한테 맞는 배려를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서열은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서열이 강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한다는 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라는 것도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놀이를 통해서도 서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해와 배려예요. 관찰을 잘하고 그에 맞는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면 돼요. 교감교육. 그런데 여기서 서열이 왜 중요하냐. 이 서열이 자꾸만 강제 강압으로 이야기하니까 구독자들이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일이 커지는 거예요. 훌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열은 뭐냐. 놀이속에서도 사물을 이용한 놀이속에서도 간식타임에도 산책시에도 서열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안녕?